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생영 김승훈이에요 지금 이 컨텐츠 진행하면서 지금 제가 이어폰 꽂고 있는 거는 마이크에 제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제가 한번 볼륨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사실 좀 며칠 늦기는 했어요 좀 며칠 늦긴 했는데 이제 미국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역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금 약간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물론 뭐 미국 역사만 줄줄이 얘기하지 않을 거고 역대 미국 대선의 역사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역대 대선 역사 그걸로만 해도 좀 충분한 얘기니까 뭐 그 정도로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 과정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뭐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 뭐 그런 정도만 정리하는 컨텐츠가 될 거예요 분량도 분량이라서 그리고 나 오늘 바쁘거든 자 그래서 사실 그래도 좀 구제는 갖춰야 되니까 그 ppt는 준비를 했어요 미국 역사와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역사와 미국 대통령 선거 네 부제가 있죠 트럼프 빠이빠이 아 네 그 엔싱크라블른 노래가 있죠 그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뭐 어쨌든 그 계속 바이빠이빠이만 나오는 그 바이빠이빠이 노래가 있어요 네 드리븐 드리블 뿐 자 나는 뭐 미국 대통령 뭐 누가 되든 가네 사실 내 정치 성향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애초에 그 대한민국 정치판도 솔직히 내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내가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요 나는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어느 사람들이 나왔고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진짜 나는 딱 그 그냥 미래의 그림을 어떻게 밑그림 그려는 거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밑그림 그려는 대로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지 참 그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내가 서두에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특정 정당 지지자분들 이거 갖다가 화내지 마세요 그런 거 갖다가 공격적인 성향 내보내면서 댓글로 차단 댓글 차단할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당이 정권 잡든 지들 생각이 내로남불인 것 같아 지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불륜이야 지들이 하면 합법이고 남들이 하면 불법이야 너무 뼈 때렸나? 네 넘어갈게요 자 미국의 공식 국호는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연방제 국가죠 페더레이션 그래서 그 미국 전체의 외교하고 국방은 미국의 하나로 모아진 연방정부가 맡아요 그리고 경제하고 교육하고 치안 이런 거는 이제 각 주마다 그런 각자 체계에 맞춰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마다 세부적인 법률들이 달라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율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규율이 조례예요 가장 큰 규율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각 주별로 조례가 다르듯이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각 주마다 세금 비율도 달라 세금 비율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특정 구단을 선호하고 특정 구단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각 주마다 세금 비율이 달라 버리니까 선수들이 같은 연봉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 손해를 덜 보나 선수들은 솔직히 연봉 많이 받는 거 중요하거든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그럴 판인데 하물며 각 주마다 그런 세부 법이 다 다르겠죠 참고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일단은 연고지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라서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요 물론 대한민국 유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유현진 선수는요 그냥 대우가 제일 썩 괜찮아 보이는 데를 간 거야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선수들이 아니면 캐나다 국적 선수들은 미국에다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으면 돼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을 해놓고 거주는 그 뭐냐 캐나다에서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 3국의 국적의 선수들은 미국하고 캐나다 둘 다 취업비자를 끊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사실 영토는 러시아가 제일 크죠 러시아가 제일 넓어요 그 시베리아 광활한 시베리아 대륙 쓸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 근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시대 끝나고 나면 미국의 그 주도력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거는 아마 변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어땠냐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제 조선 고종시대 때 신미양으로 미국하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외교 마찰이 생긴 게 처음이죠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이후 이제 고종이 고종하고 그 여흥민 씨의 세도정치 정권이 국교를 체결을 해요 자 그 다음 1905년에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이 돼요 당시 이제 그 일본 쪽의 그 가츠라 말고 미국 쪽의 그 밀약을 주도한 사람이 윌리엄 하우드 테프트라는 사람인데 당시 대통령이 이제 시어더 루즈벨트라고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친척이 있어요 근데 이 시어더 루즈벨트는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를 해가지고 1905년에 노벨 평가상을 받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시어더하고 이 테프트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는 을사능약이 체결이 됐지만 그래서 네 테프트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으로 간주된 인물이죠 네 어쨌든 시어더 루즈벨트가 노벨 평가상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윌리엄 테프트예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미국이 극동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뺐었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져버린 거야 미국이 그 방어선 설정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그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현재 군사동맹을 체결을 하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을 체결한 관계는 미국밖에 없어요 군사적으로 동맹을 체결한 관계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각 대륙에 국가별로 동맹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아시아라인의 최후 그 아시아라인에서 가장 먼저 동맹관계를 체결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당시에는 냉전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냉전시대에 대한 그 방어차원에서 동맹을 체결했던 거지 자 그러면 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그 중앙정부 시스템이 아닌 연방정부 시스템이 됐을까 아 물론 가장 간단한 논리는 미국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 수억 명이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선언했을 때 미국이 그 당시 스테이트가 13개였어요 스테이트 13개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영국의 그 신대륙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 13개 주의 모임이었는데 그 대륙회의가 그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독립전쟁을 했을 때 사실 그 대륙회의로 모이기 전까지만 해도 각 주별로 그냥 각자 제각기였어요 뭐 독립을 하든 말든 뭐 그냥 뭐 좀 세금 세금 그 뭐냐 그 권리 없이 세금 없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 뭐냐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이 있죠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자치권 따도 되고 말 아니어도 되고 그런 주가 있었단 얘기야 근데 이제 막상 그 독립전쟁을 할 때도 각 13개의 스테이트에서 민병대들을 모은 게 당시 미국의 독립군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립군도 사실 처음부터 통합된 군대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통합된 군대는 아니었고 그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따로 있었고 김재진 장군의 군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식 군대로 이제 창설을 했던 게 광복군이었죠 한국광복군 그렇고 어쨌든 미국도 그래서 대륙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이 이제 영국과 영국이 계속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원래 미국은 전쟁까지 처음에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었대요 근데 영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국은 네 결국 이제 독립군을 구성을 하고 이제 그 각 민명대들을 다 규합을 해서 이 독립연합군이죠 이 연합군을 통솔할 사령관으로 이제 선출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이제 전직 군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조지 워싱턴은 이제 영국군에서 한 소령까지 올라갔었다가 소령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 원래 대지주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고향이 그 뭐냐 그 버지니아주의 그 마운드버넌 그 거기가 이제 그 아 원래 그 고향은 거기가 아니었는데 대지주의 아들이었고 음 이복형한테서 땅을 물려받아요 원래 이복형이 군인이었는데 음 이복형이 죽고 나서 그 군복무를 좀 하다가 그리고 땅도 물려받고 그래서 그 이복형한테서 물려받은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향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 대지주에서 농사를 질면서 살다가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야 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전쟁을 진짜 미국 독립전쟁은요 진짜 그냥 뭔가 좀 누가 보면 지루한 그 진짜 막 그 약간 공격의 흐름이 그 그 뭐냐 혈맥이 뚫리지 않는 그런 뭔가 그런 답답한 고구마야구 그런 보는 그런 것처럼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뭐냐 유럽의 열강들까지 관여를 하면서 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미국이 독립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미국이 영국이 벗어나더라도 그리고 영국이 캐나다에 있었고 그리고 이 영국이 관여 있었던 유럽 열강들 막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섭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결국 이 13개의 스테이트들이 이제 미국의 최초의 13개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성조기 보면요 그 원래 초창기 성조기는요 그 이제 그 그 별을 별로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그 13개의 별을 이제 동그라미 그려서 만든 게 최초의 성조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영토를 확장을 하고 이 주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그래서 별을 하나씩 더 붙이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지금은 이제 미국이 주가 스테이트가 50개가 됐죠 그 본토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그 알래스카가 알래스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 그 땅덕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도 음 하와이 제도도 역시 미국의 하나의 주예요 음 자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미국이 스테이트가 50개요 한 태평양까지도 미국이 영토여가지고 그 약간 영토 영이까지 합하면 아마 미국이 엄청나게 넓을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유럽에서 독립을 지원하는 국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븐 모일런이라는 사람이 조지프 루이드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메리카라고 썼어요 편지에다가 음 음 그리고 이제 미국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미 그 사실 독립운동의 진짜 그 지도자 오브 지도자였지만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첫 대통령이 워싱턴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때 대통령 부통령을 했었던 존 애덤스가 두 번째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이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써요 자 그리고 이제 1783년 파리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용어가 공식화가 됐어요 이거를 한자어로 썼을 때 미합중국이라는 거예요 아메리카를 보통 우리는 미국이라고 쓰고 그 압중국이라고 쓰죠 그래서 원래 명사 표기 원칙에는 복수처럼 보이는 거긴 한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테이츠 복수잖아요 근데 오브 아메리카 국가 이름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만 US라고만 줄여서 쓰지만 그 국가가 스테이츠라고 해서 복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수로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 영어 그 단수복수명사 그 배울 때 아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미합중국 왜 동양권에서는 미합중국으로 불렀느냐 원래 이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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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중국어로 음차를 하다보니 매입고가 된 거예요 매입고가 된 거예요 내가 페인님하고 연락을 한 지가 좀 꽤 돼가지고 페인님 이거 영상 안 보시겠지 매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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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선에서 미국으로 부르는 게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미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미국만 특이하게 우리는 한자식으로 국호를 부르죠 프랑스는 어쩌다보니 우리가 한자어로 불란서가 됐는데 그래서 영국도 The United Kingdom 여기는 거기도 왜 영국 거기도 참 그 영국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 그건 나중에 제가 영국 역사 한번 다시 컨텐츠 정리하면서 한번 그거 찾아보도록 할 거고 하여간 그 이제 그런 약간 각 부르는 국화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래 한자로 부르는 나라들이 몇 개는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한글로만 써도 그 한글로만 써도 다른 나라들 그냥 소리나는 대로 부르죠 자 그렇고 이 United States 한자문화권에서는 이 United States라는 단어를 합중국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China 부를 때 그 중국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나라가 이룬 물이 여러 나라들이라는 의미로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립 그 중복되는 국가들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자문화권에서 스테이트 주는요 국가의 하위 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한자문화권에서 주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하위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도 이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잖아요 광역단체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지만 그 도 그 도라고 부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로 로마자 표기를 하죠 영기도 강원도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스테이트는 국가의 하위 행정구역이라는 뜻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미국의 그 연방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자문화권에서는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주라고 번역을 해서 합주국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합주국으로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제 미국이 그래도 독립전쟁을 거쳐서 건국을 했고 그리고 그 각 주가 자치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도보다도 미국이 그 주가 갖고 있는 자치권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 합중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방의회에는 처음에 이제 그 국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전쟁을 한다고 이제 보스턴 티파티가 터지고 나서 그 대륙회의가 열리는데 1774년 기점으로 그때 이제 대륙회의가 한번 두 번 소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륙회의 때는 영국하고 그래 충돌은 좀 피해보자 좀 타협 좀 해보자 하려고 보였는데 영국 본국이 야 니들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 차리겠지 약간 이런 거야 하물며 태양이 지지하는 나라였는데 미국하고 안 싸우겠어요? 그때 영국이? 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주장했던 세력하고 그래도 영국 국왕의 통치는 받자 자치권만 받자 약간 이런 쪽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독립을 해버리자는 쪽이 대세가 된 거예요 프리덤! 프리덤을 외친 거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그렇게 외치게 됐는데 라고는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각 민병대밖에 없지 전쟁 준비가 못해 있어요? 그 민병대 하면 진짜 우리 그 약간 현재 대한민국의 그 뭐냐 향방 예비군보다도 향방 예비군보다도 더 질이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 향방 예비군들은 그 대한민국 예비역들의 그 수준 알잖아 평소에 안 그렇게 보이면서도 막상 그 뭐냐 총대 잡고 뭐냐 뭐 훈련한다고 막 움직이고 그러면 처음에 그래 내가 이제 탄약병이었으니까 탄약부대에서 동원훈련 받을 때 생각해보면 탄약국 강은요 현역 애들이 시범을 보이는데 되게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냥 예비역들이 나서서 에이 답답해서 그냥 우리가 빨리 끝내고 만다 야 우리 끝났어 이제 가도 되지 막 이래 우리나라 예비군이 그렇다니까 우리나라 예비군이 진짜 전세계 예비군 중에서 진짜 그 퀄리티는 거의 아마 세계 최강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자의 승리자가 된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쟁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야 그 그런 미국이 당시 그 진짜 그 척박한 그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그 과정이 있었으며 그 일단 이제 원주민 때문에 원주민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 원주민들로부터 방어를 하는 민병대가 있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13개의 스테이트가 전부가 처음부터 독립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 주별로 그렇게 의견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의견이 하나로 모이겠어요 그래서 당시 독립에 대한 식민지 시민들이요 1776년 1월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이라는 책을 써내기 전까지는 진짜 대중적으로 통립에 대한 관심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진짜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조지 워싱턴도 그렇게 처음에는 어?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 그래요 사실 왜냐면 조지 워싱턴도 대지주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복형이 요절을 하면서 그 땅을 물려받은 대지주였기 때문에 부족했던 거 없거든 부족했던 거 없으니까 그 뭐냐 재산이 많아서 뭐냐 그 결혼도요 조지 워싱턴 본인은 첫 번째 결혼인데 워싱턴의 부인은 재혼이에요 물론 이혼하고 온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과부였었죠 그 이제 아이를 자녀가 있었는데 전남편하고 사별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지 어쨌든 자 그렇고 그 13개 주 각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독립군은 민병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대륙의회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제대로 진짜 군대 시스템 시스템이랄 것도 없지만 일단 군대 만들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륙 통합 군대를 지휘할 사령관을 선출한 게 조지 워싱턴이었던 거예요 말이 사령관이지 그래서 부사령관 4명 그때 문제는 장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고서도 써온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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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민지군에서 복무를 그래도 해봤었던 워싱턴이 이보게 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것일세 하면서 다 가르쳐준 거야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선언은 작성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 그 7월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정말 질리고 질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 시점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 대륙회의라고 모였었던 그 대륙회의는요 그냥 식민지 13개 주가 모인 그냥 연합회의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래도 통합된 정부를 만들자고 까지는 합의를 했어요 다른 열강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땅덩어리 넓은 강국을 만들자 땅덩어리하고 인구수가 많으니까 강국을 만들자 했는데 원래는 영국처럼 의원 내각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의 그 의회 알잖아 영국의회의 그 총리 총리는요 영국은 근데 왕이 있잖아 그래서 왕으로부터 권력을 이항을 받은 신하라고 생각한 거야 총리는 응 그래서 그래 그 그 그래서 총리 뭐 뭐 총리는 뭐 만들자 뭐 장관 총리 뭐 이런 거 만들자 하는데 그 의회의 수장을 그 견제를 하자 그러면 그 의회를 견제하려면 뭐 만들어야 되는 게 프레지던트인 거야 더 프레지던트 그래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하고 중앙연방정부제가 짜뽕이 된 게 현재 미국의 정치 제도예요 응 그래서 일단은 1787년에 그 13개조에서 그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가지고 만든 게 미국의 헌법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의회에서 그냥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독립군 사령관이었던 그 대륙동립군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공정의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의회에서 누가 되자고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조지 워싱턴은요 그 원래는 독립하고 나서 딱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는 좀 쉬려고 했어 좀 쉬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1789년 4월 30일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죠 응 자 근데 이제 그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노스웨스트 인디언 전쟁이 진짜 그 워싱턴의 그 대통령 재임 과정 중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은 8년을 하죠 자 어쨌든 그 이후 이제 미국은 사실 그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그 해체될 뻔했던 적이 남북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남북전쟁에서 이제 율리시스 그렌트 대통령이 그 이제 북군의 이제 전쟁 끝날 시점에는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힘 링컨이 암살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율리시스 그렌트가 그 전개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뚱뚱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율리시스 그렌트 그랬고 그 이제 뭐냐 미국의 대통령 그래서 현재 지구촌 국제사회에서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밤에 그 요즘은 굳이 꼭 그 정해진 시간을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그 집에 이제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 와서 퇴근하면 밤에 뉴스 보잖아요 밤에 이제 그 그날 있었던 일들 종합해서 보도하는 우리나라에는 종합뉴스 시간 있잖아 그 이제 한 새벽 6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그 출근하기 전에 보는 뉴스 아침 뉴스가 있고 아침 뉴스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9시 정각쯤에 한번 뉴스가 있죠 한 9시 반 그 오전 뉴스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낮 12시에 또 뉴스 타임이 한번 있죠 낮 12시에 뉴스 있고 그 다음에 한 이제 한 이제 퇴근할 때쯤에 또 뉴스 뉴스 타임이 있죠 퇴근하고 나면 뉴스 시간이 꽤 많아 막 저녁 5시쯤에 먹뉴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7시쯤에 뉴스 하는 채널도 있고 그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KBS 9시 뉴스 라는 그 그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KBS만 21시에 뉴스를 하는 그런 채널이고 SBS가 1시간 빠른 뉴스라고 해가지고 SBS가 20시에 뉴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시에 8시 뉴스를 그 보는 그런 시청자들이 꽤 많아졌어요 요즘은 9시까지 뉴스 안 가고 그래서 MBC도 그 뉴스데스크를 1시간 앞당겼죠 어쨌든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 종합뉴스를 보면요 국내 소식들을 한참 전하다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이 세계 뉴스라는 파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미국 정치 때문이에요 뭐 하다가 얘기가 좀 약간 TMI를 좀 흘러갈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 정말 그 진리도록 월드뉴스를 보게 되는 계기가 이거였고요 그 근데 월드뉴스 은근히 재밌다 그 앵커가 똑같아 그렇고요 그 그래서 미국 미국 대통령이 언행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그 세계 흐름이 진짜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되면 정말 전세계가 전세계가 그냥 관심을 갖잖아 우리나라 선거 방송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송 다 그 중계방송 편성을 하잖아요 선거 방송 중계 편성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그 방송사들이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그 이제 보도국이 있죠 보도국이 제일 바쁜 시기가 바로 선거방송 때예요 선거 개표할 때 계속 뉴스로 돌려야 되거든 계속 선거대책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원래 그 선거방송이 정말 제일 긴 방송이야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까지 막 정규방송까지 막 취소해가면서 그렇게 방송하진 않잖아 어쨌든 어쨌든 그 정도로 세계가 다른 나라의 선거방송까지 할 정도로 이목을 집중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이다 물론 이제 미국이 워낙에 각 주변에 자치권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대통령이 있는 이유는 영국의 그 국왕이 하는 역할하고 비슷한데 영국에서도 사실 의회 정치는 총리가 다 해요 영국은 총리는 다 하는데 이제 그 외교적인 면 있죠 외교적인 그 활동들은 그러니까 그 해외에 순방 해외 출장 가고 그러니까 해외에 뭐 어디 회담하러 가고 뭐 그런 거는 영국은 국왕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통령이 그 미국의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하원의장은 따로 있어요 하원의장은 따로 있고 상원의장이 따로 있어 그래서 부통령이 이제 미국 그 연방의 그 행정 이런 거를 사실상 행정총관이 부통령인 거야 부통령을 하는 이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외교 국방 이런 걸 전담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점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도 자 국회의장이 있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예요 대통령도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국무회의 주관은 국무총리가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통령들이 외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외교적인 활동들을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과 관련된 업무들은 사실상 국무총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뭐냐 현재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그 보통 일요일마다 그 주간 브리핑 하잖아요 그 주간 브리핑 정세균 총리가 하잖아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그런 것도 할 시간이 없거든 대통령은 더 그런 또 다른 대통령의 그 역할이 또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 약간 그 그 약간 보수 진영하고 민주 진영하고 그 정당의 그 정책이 조금 다르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좀 그 미국에서 메이저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그지 한자로 번역을 하자면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어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있는데 그 대외정책에서 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좀 좋아하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펴는 정당이 주로 민주당 쪽이에요 그렇고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요 약간 보수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 그래가지고 진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야 그래가지고 뭐냐 이번에 그 도널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막 그 뭐냐 미국 미국에 그 이민하거나 뭐 미국 그 유학 오거나 미국 그 시민권 이런 것도 따는 거 그 뭐냐 그 굉장히 뭐라고 했잖아요 그 좀 강경이 나였잖아요 요만큼 코로나19때도 이제 미국 그 대학들 뭐냐 비대면 수업 100%로는 하지 마라 대면 수업 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 각지에서 그 유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막 다들 막 고향 가 있고 그랬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미국 가 있고 막 그런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 대통령 자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좀 약간 발동할 수 있긴 있어요 외교권하고 인사권은 상원의원들이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좀 권한이 좀 많이 세 물론 미국 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 미국이 그 하원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이 배분돼요 그래서 특정주에서는 하원의원이 많아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이런 데서는 하원의원을 많이 선출해요 그리고 상원의원은요 각 주별로 딱 그 두 명씩만 선출해요 각 주별 두 명 더하기 워싱턴 DC 두 명 그래서 아마 그 상원의원은 그럴 거야 그렇고 이제 미국 대통령은요 법률란을 제출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한 법률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행정명령권이 약간 이런 쪽 권한이 좀 세요 법률안 제출권이나 의회 해상권이 없는 대신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가 대통령일 때는 의회 해상권이 있었지만 지금에는 해상권이 없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의회 해상권이 없는 이유는 사실 하원의회를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해산하고 싶은데 사실 하원의원들은 그래봤자 한 번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4년에 한 번 모든 선거를 다 치러요 미국은 이제 4년에 한 번 대통령하고 주지사 선거들을 다 치르고요 그 주지사 그 그러니까 대통령 주지사 하원의원들을 그때 다 뽑아요 미국 대선 시즌 때 투표를 한꺼번에 다 해요 그리고 그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이니까 미국 대선 때 뽑는 때가 있고 안 뽑는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 상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상원의원 선거하고 하원의원 선거가 같이 진행이 되는 때를 보통 우리는 중간 선거라고 불러죠 그냥 쉽게 미국이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원 임기가 6년이라서 그래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통령제 국가는 이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그 대통령 국회 모두 다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자 그럼 자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느냐 사실 미국 대통령이 진짜 강력한 권한이 바로 이 미군에 대한 통수권이에요 미군은 전세계에 다 있죠 주한미군 미군은 진짜 세계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지구 전체에 있는 그런 미군들에 대한 통수권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군대까지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군통수권이 강력해졌냐면 원래 한국전쟁 전에는 하원하고 사원 양원에서 모두 선전포고문을 먼저 써요 의회에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서명만 해야 했어 그랬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하고 태평양전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그랬어 유럽전선 때는 이제 하도 유럽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이 어 파병하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전선 쪽은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가 이제 진주만을 기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진주만 어떻게 보면 하와이주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진주만도 미국의 그 영예잖아 식민지 그래가지고 미국이 빡친거야 그때도 의회가 먼저 선전포고문을 써요 물론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었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이후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의 그 뭐냐 선전포고 약간 이런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한국전쟁 이후 때는 이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헬 트루먼이었는데 그 통수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이 막 태평양 건너편에도 있고 막 이쪽에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의회가 선전포고문 작성해서 대통령한테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그 그냥 그 그 지역의 군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대통령이 그 지구 반대편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일단 먼저 명령을 때려 명령 때리고 그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써먹게 돼요 그 이제 해리 트루마 때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래서 그 해리 트루마는요 일단은 더글러스 맥아더 일본에 있던 더글러스 맥아더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한국쪽 전선 체크해놔라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점에 유엔 총회에서 의결을 시켰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단독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1973년 대통령의 군사작전 결정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시 의회를 통과를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죠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이제 그 다음 그 존슨인가 그 당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거든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 케네디의 그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그 부통령이 그 시대 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군사작전 결정권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쟁이 너무 질질 끌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이 뭐냐 아 우리 군대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면서 미군이 발을 빼요 그 그 미군이 이제 그 발을 빼가지고 이제 리차드 닉슨 대통령 때 그 발을 빼죠 그 시기에 이제 군사작전 결정권한이 이제 좀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군사작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단 먼저 대통령이 먼저 그래 60일 동안은 군사작전권 한번 쓰게 해줘 그 다음에 그 그 국회에서 인가를 거치고 그 국회의 동의를 받고 30일 더 추가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래서 걸프전쟁 때는 이 수정된 법안으로 갔었는데 2001년에 9.11 테러로 미국 그 뉴욕시 맨하탄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폭삭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 권한법이 그냥 무력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테러 발생 3일 만에 무력 사용권이 의회를 통과를 해버렸죠 그렇다고 해요 다시 바뀌었어 9.11 테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그러면 이렇게 지구촌 그 전세계에서 그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안 돼요 일단은 나도 아직 만 서른다섯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나이도 안 되고 만 서른다섯 살 이상의 태생적 미국 시민 이어야 돼요 이 태생적 미국 시민 이라는 거는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태생적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14년이 넘어야 돼요 미국에 체류한 시간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갖고만 있고 그 뭐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 막 수십 년 살다가 대한민국 미국에 와요 그럼 못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 대한민국 국민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5년 전 최소 5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태생적 미국 시민으로 한정을 했던 이유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 왕국이 원래 꽤 큰 국가였어 근데 외국 출신 군주 때 나라가 망해가지고 국가가 분할됐고 결국 프로이센하고 러시아의 식민지가 됐던 적이 그거를 전략을 삼은 거야 그랬다가 미국이 수정헌법을 제정을 해요 개헌을 해 개헌에서 일어난 수정헌법에 의하면 그러면 미국에 이민가서 시민권을 따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주를 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경우 태생적은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 출마가 못해요 의원 의원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의회에 출마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안 돼요 다만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주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던 사람의 자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미교포 이세겠죠 재미교포 이세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대통령 등의 주요 관직을 할 수 있어요 진출 진출할 수 있어요 대통령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죠 약간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긴 그러긴 한데 지금 추신수 선수하고 하원미씨는 미국 시민권이 없어요 그런데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은 현재 미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추무빈군은 추무빈군은 미국 대통령이 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나이만 만 서른다섯이 넘어가면 그럴 수 있어 자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예시를 그렇게 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중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임이라고 하는 말은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을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두 번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잖아요 아예 선출을 다시 하는데 미국은요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한 명만 있을 경우는 선출을 다시 하지만 그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같이 있을 경우는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승계해서 받아요 부통령이 승계를 해가지고 남은 임기만 채워요 대신에 이제 부통령은 또 누구한테 지명을 하든 승계를 하든 뭐 어쨌든 그렇게 줘요 그 승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를 승계했을 경우 한 번의 임기를 보낸 걸로 책 친단 말이에요 경격을 처벌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예외조항 대통령이 권리가 되었을 때 2년 이상의 남은 임기를 승계를 하거나 직무를 대행했을 경우 2년 이상이면 한 번 한 걸로 쳐요 그래서 중임은 한 번만 알 수 있어 근데 예외가 있어요 2년 미만의 남은 임기 대통령이 4년 중에 2년이 남은 임기가 2년이 안 됐는데 죽었어 그래서 부통령이 승계를 해 그럴 경우는 2번 더 당선해서 최대 10년을 임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조항에 해당됐던 사람이 존 에프 케네디가 2년을 조금 넘기고 암살을 당했어요 2년을 조금 넘기고 암살을 당했는데 그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승계를 해서 사실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었어 그랬는데 사실 존 에프 케네디의 다음 대통령은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진 않았어요 할 수는 2번 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냥 안 했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요 이제 초창기 미국 대통령 그 중임 횟수는 원래 원칙적으로 무제한이었어요 지금처럼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어 음 자 그러면 이제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요 당시 의회에서 1인 2표의 투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미국의회는 의회에서만 뽑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통령은 그래서 당시 그 한 사람이 두 명의 후보에게 던질 수 있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조지 워싱턴한테 한 표씩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한국구에서 처음 대통령을 뽑을 때 그냥 자기가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인물의 이름을 적어내는 단답형이었잖아요 선다형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우남 이승만이었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백범이었어요 그 부통령에서도 이시영 전 부통령이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사람이 백범이었어요 그 정도로 응 근데 이제 그 미국 의원들이 조지 워싱턴한테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한 번씩 다 쓴 거야 그러니까 1위표를 다 싹 쓸었다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1위를 득표로 한 조지 워싱턴 미국 유일의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의회가 100명이나 치면 그 100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당선이 된 거고 그때 2위로 득표했던 존 애덤스가 네 부통령이 된 거예요 그때는 1등하면 대통령 2등하면 부통령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때는 이제 최다 득표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재의 러닝메이트 시스템으로 바뀐 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각자 투표하는 거였지 러닝메이트 시스템은 하나의 대표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은 그래서 만장일치로 당선이 됐어 진짜 독립에 대한 공헌도가 아니 독립군 사령관이었는데 본인부터가 일단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결국 독립을 이뤄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공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거의 무슨 미국 국민들은 조지 워싱턴이 죽을 때까지 좀 해주세요 왕처럼 해주세요 약간 이럴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워싱턴이 아 이러다가 왕처럼 되면 안된다 해서 이제 조지 워싱턴은 3선 추천을 거절하고 은퇴를 해버려 어차피 자기 땅도 많겠다 가서 은퇴해서 농사지으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독립군 사령관이었다 보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조지 워싱턴은 죽은 다음에 명예대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대원수가 두 명이 있는데 워싱턴 같은 경우는 명예대원수고 살아있을 때 대원수가 된 사람 있어요 별 6개예요 6스타 어 우리는 우리나라는 4스타까지 있지만 미국 얘네는 6스타까지인 거야 원수가 5스타인 거야 어쨌든 명예 대원수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을 조지 워싱턴의 전례를 따라서 그러면 아니 거의 독립의 아버지가 건국의 아버지가 대통령을 두 번밖에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 번을 해 약간 그분의 행적을 봐서라도 업적을 봐서라도 우리는 세 번까지 하지 말자 이게 안목적인 불문율이 된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 존 애덤스도 그렇고 토마스 제퍼슨도 그렇고 다 3선 도전 안 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하지는 않는다 자 그랬는데 이미 대통령을 두 번 했던 대통령이 처음으로 3선 도전을 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럴 전쟁 때 포츠머스 조약 중계에서 1905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의사늑약에 영향을 미쳤던 이 시오도우 루즈벨르트 이 사람이 3선의 도전은 도전은 했어요 뭐 노벨 평화상도 받았겠다 뭐 또 해보겠다 뭐 근데 그 럴 전쟁 끝냈을 때 사실 그때 이제 1908년 1908년 때 두 번째 임기가 끝났던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임기가 끝났는데 그 처음에는 이 시오도우 루즈벨트가 자기가 안 나왔어 그 자기가 안 나가고 1912년 그 1908년에 자기가 안 나가고 그 가츠라 테프트 밀약 주도했었던 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요 그때 이제 그 이제 그 밀약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에 도전을 한 거야 그래서 1908년에 뭐 그 원래 같은 당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테프트가 대통령을 한다고 그래 밀어줄게 해가지고 이 시오도우 루즈벨트는 이때는 안 나가요 근데 이 꼭 연임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 뭐냐 5.16 쿠데타 있고 나서 그 민정 이왕 된 다음에 다시 대선에 또 도전을 했었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테프트가 1908년에 그래서 당선이 돼요 그래서 당선돼서 한 번에 임기를 보내는데 그 이제 테프트가 대통령으로서 하는 모습이 시오도우 마음에는 생각이 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내가 또 나가겠다 또 나가겠다 했는데 이때 시오도우 루즈벨트는 다른 당으로 나가서 다른 당에서 삼선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낙선해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원소족 정당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테프트는 또 테프트도 대통령 두 번 해요 1908년 1912년 그렇게 두 번 당선돼서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16년에는 그래서 못 나갔지 그래서 또 나가려고 했는데 1919년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1920년에 삼선은 못해요 아마 이 윌리엄 하우드 테프트의 다음 대통령이 내 기억으로는 그 후버 대통령일 거예요 그 후버 대통령이었고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아니다 후보가 아니다 그 이 윌리엄 하우드 테프트의 다음 대통령이 그 유명한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 민족 자교주의 외쳤던 뭐 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에서 유일하게 3선 이상에 성공했던 대통령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그 원래 그 정치 활동을 하던 젊은 시절에 이제 소아마비가 왔죠 소아마비가 왔다가 이제 그 소아마비를 극복을 하고 그래서 그 카메라가 카메라가 비춰져 있는 상황일 때는 그 보조기구를 안 쓰려고 했대요 본인이 걷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프랭클린이 서 있을 때는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 목발 짚고 있을 때는 휠체어 타고 앉아 있을 때는 웬만하면 사진 안 찍으려고 했대요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1932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 1932년 1936년 자 이미 이때 두 번 당선이 돼요 근데 1932년 당선 때는 이제 세계경제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대선이 나오니까 그때 유리정책 하겠다 하면서 당선이 돼 그리고 1936년 때는 그래 진행 중이니까 계속 하던 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일자리 주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경제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1936년에 또 대선을 해요 그랬는데 1939년에 1937년에 일본하고 중국이 중외전쟁이 시작이 되고 1939년에 유럽전선이 전쟁이 또 시작되죠 미국 파병하죠 1940년 전시니까 또 3선 전시라서 또 당선 된 거야 그 전시라는 타이밍이 아주 그냥 그 기가 막히게 겹친 거지 그리고 이제 1941년에 진주만 기승 그리고 1944년 겨울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 잘 되고 있어 되게 성공적으로 전쟁 진행 잘 했어 그래서 사실 또 나온 거야 근데 사실 1944년 때는 아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상대의 정당에서 마땅하게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이길만한 아성을 갖고 있는 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워먹기로 또 사서이 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1945년 딱 그 취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죽어요 딱 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통령이 대통령 승계를 해가지고 그 해리 트루먼이 해리 트루먼이 1945년에 취임했으니까 1951년까지 대통령을 했겠죠 응 거의 거의 그냥 한 달 조금 모잘랐지만 온전하게 임기 두 번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해리 트루먼의 다음 대통령이 드라이트 아이젠하워 일 거예요 트루먼은 트루먼은 근데 그 재선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트루먼 본인 대선 출마한 건 1948년뿐이니까 자 수정헌법 22조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의 3선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 프랭클리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 때문에 두 번 했고 전쟁 때문에 두 번 또 당선됐으니까 이 사람은 예외다 이거야 응 이 사람은 예외고 다른 사람들은 세 번 세 번까지는 하지 말자 세 번 너무 길다 강산이 한 번 변하도록 대통령이 한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으로 인해서 미국은 3선을 금지를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에서도 대통령의 3선을 원래는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445입 개헌으로 그걸 바꾸죠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을 세 번 해요 세 번 하는데 사실 세 번째 임기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취임을 했었는데 4.19 때문에 네 달 일찍 물러나요 한 100일 정도 좀 일찍 물러나요 세 번째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를 못하고 나가요 네 번째는 당연히 당선 취소됐고 자 그래서 이제 수정헌법 제22조 이후 재선까지는 성공했던 미국 대통령들 나열을 하자면 자 일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노르망디 상륙장전을 이제 현장에서 지휘했던 미국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첫 첫 이제 1950 그 1950년 대선 맞나 1952년 대선 때 첫 당선이 돼 52년 대선 때 첫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사람이 리처드 닉슨이에요 리처드 닉슨이 그래서 부통경금 8년에 부통경금 8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있는 동안 그 다음 대선 나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존 에프 케헤디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오 경력상으로는 닉슨이 더 좋지 않냐 부통경까지 했고 나이도 좀 이제 경력도 좀 쌓였고 근데 문제는요 존 에프 케헤디는 하원의원 한 번 상원의원 한 번 한 다음에 바로 대통령 도전을 한 거야 40대 초반에 그런데 현재까지도 존 에프 케헤디는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 당선인이에요 최연소 당선인인 분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됐으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존 에프 케헤디가 근데 몇 년 안 하다가 2년 조금 넘게 하고 암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통경이 승계를 했었다가 그 다음 대통령 나온 사람이 이제 그 공화당 진영에서 다시 리차드 닉슨이 나와요 그래서 닉슨은요 재선까지는 해요 재선의 성공은 했는데 근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터져가지고 물러나죠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사임한 대통령은 닉슨 밖에 없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로널드 레이건 영화 배우였죠 영화 배우인데 대통령까지 했고 역대 최고령 당선 기록을 갖고 있었다가 로널드 트럼프한테 그 기록이 깨지고 이번에 조 바이든이 다시 그 기록을 또 깼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빌 클린턴 빌 클린턴도 대통령 두 번 해요 클린턴은 첫 당선 기준으로는 존 에프케에 이어서 역대 최연소 당선 2위에요 그것도 이제 르인스키 스캔들 때문에 하원 탄핵까지 의결이 됐지만 미국의 대통령 탄핵 시스템은 헌법재판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하원에서 통과되면요 상원에서 다시 그거를 그 뭐냐 의결을 해야 돼요 물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진 않아요 근데 상원에서 부결돼 그렇구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들 부시 아빠 부시는요 재선에 실패하는데 하필 그 재선 실패한 상대가 클린턴이야 응 그 다음 이제 아빠 조지는요 그 아빠 조지 아빠 조지 부시는 그 한 번밖에 못했고 아들 부시는 두 번 해요 근데 아들 부시가 두 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9.11 때문이에요 9.11 테러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 다음 버랑 오바마 오바마는 이제 미국 최초로 유색인종 대통령 이었죠 그 엄마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었다고 응 그래서 유색인종 대통령은 버랑 오바마가 최초이고 유색인종 부통령은 최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지 응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리차드 닉슨은요 닉슨은요 첫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에 성공한 유일한 인물이 닉슨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도 실패할 뻔했다 왜냐면 이제 닉슨이 공화당인데 그 원래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기로 했었던 사람이 존 에프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였어요 존 에프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원래 나오려고 했었어 나오려고 했는데 암살됐어요 얘 동생도 암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마터면 질 뻔했거든 닉슨이 계속 로버트한테 질 뻔했는데 뭐냐 결국은 로버트가 암살당해서 이겼어 그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는 1972년부터는요 11월 첫 번째 일요일이 지난 다음 화요일에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1월에 첫 번째 화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주말에 쉰 다음 화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슈퍼 튜즈데이라고 해요 슈퍼 튜즈데이 그리고 당선이 되면 그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취임이 진짜 막 세 달이나 기다려야 됐었는데 지금은 두 달이면 취임할 수 있어 1월 20일에 취임을 해요 응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낮 12시부터 임기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임기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그날 낮에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면서 대통령 선서를 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 임기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임기가 시작된 시각은 서울표준시 기준으로는 1월 21일 2시 오전 2시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취임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취임 선서는 하죠 그래서 그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는 날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이 돼요 0시부터 공식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아마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잡혔을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임기 마지막 날 오후에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 이사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방을 빼는 걸로 보통 어 이제 임기가 끝나는구나 다만 비상시 그날 23시 59분까지는 수행을 해야 돼요 비상어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권리가 됐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때는 박근희씨가 대통령에서 파민이 됐기 때문에 권리 상태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요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돼요 당선 확인증 당선증을 교부하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개표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의 표차가 벌어져서 이제 더 이상의 개표가 의미가 없다 할 경우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당선증을 교부를 하는데 당선증이 나오는 순간부터 임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어떤 시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냥 그 그날 밤에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이제 개표 진행되는 상황 보고 이제 광화문 광장 가서 그 뭐냐 당선 수락연설을 했죠 그 그 그 시기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된 거였죠 뭐 일단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의사당 앞에서 취임선서만 딱 하고 연설하고 바로 청와대 들어가서 임무 시작했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현재 선거인단은요 총 538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538명을 선거인단으로 정해놔요 이 선거인단은 정하는 기준은요 그 일단은 각 주의 인구수의 비리에서 뽑아요 인구수의 비리에서 선거인단은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 최종 결정이 안 날 경우는 의회에서 투표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그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선거인단 근데 선거인단들은요 이미 나는 어느 당 지지나다 라고 확정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개가 돼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요 기호 1번 트럼프 기호 2번 바이든 이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나는 이 후보들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을 등록을 해가지고 그 그래서 선거인단이 어떤 주에서는 그 당이 선거인단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그 당의 세력이 약해서 그 당이 어떤 주에서 선거인단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러면 이제 그 각 주별로 선거구가 있겠죠 각 선거구별로 그 선거인단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그 투표용지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 대통령 부통령 이름이 적혀있는 그 선거용지에 찍는 게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그 선거인단의 이름이 적힌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짜 재수없는 경우는요 나는 이 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 팀을 지지를 하는데 근데 우리 선거구에서 그 사람 대통령 부통령 선출하려면 이 사람 뽑아야 돼 선거인단 근데 이 선거인단 선출이 된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엿먹이고 싶어서 다른 당의 선거인단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으로 지명된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 성향을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선거 자체는 비밀선거예요 나는 투표용지에 누구를 찍었는지 선거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죠 하지만 최근에 선거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요즘은 셀카 인증샷 문화가 많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투표인증샷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기호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에서 지지의사 표시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1번 찍었다 아니면 1번 하든지 아니면 엄지척을 하죠 엄지척을 하거나 아니면 2번 찍었으면 2번 3번 4번 5번 이런식으로 지지의사를 그 허용 그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지의사를 그 표시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근데 나는 그 투표 인증샷 중에서요 그 법규를 날린 사람도 봤었어요 정말 믿고 찍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50개 주에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단을 그 할당 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워싱턴 DC는 선거인단 숫자가 일정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 특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더하기 하원의원 인원수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인원수예요 음 그래서 그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두 명씩만 뽑지만 하원의원은 그 인구비례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원의원은요 진짜 그 한 주에서 몇십명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음 자 그렇다보니 그리고 사실 이 미국 대선이 되게 그 변수가 많은게요 승자 독식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위나 택시럽 음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후보가 이겼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후보가 이겼다 근데 그리고 최종 전국 합계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 우리나라 한 인구를 비례를 해가지고 뭐 이제 경기도가 행정 그 광역단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가 천만명이 넘으니까 경기도한테 그 뭐냐 열표가 간다고 치자 경기도에 열표가 가고 서울이 한 900만 정도 되니까 9표가 간다고 쳐요 그 부산이 한 뭐 한 7표 가고 그 뭐 경상남도가 한 8표 간다고 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자 만약에 그 홀수인원 자 서울에서요 5대4로 A 후보가 이겨요 5대4로 A 후보가 이겼는데 그러면 그 서울에서 얻은 5표가 그 A 후보가 서울에서 얻은 득표가 아니에요 할당된 선거인단 9명의 그 표를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8명이 할당된 주에서 A 후보가 5대3으로 이기면요 5표 득표가 아니라 8표 모두 다 갖고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거인단 총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이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패한 경우가 2000년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L. 워가 있죠 그리고 바로 지난번 대선 때 빌 클린턴의 배우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방식으로 졌어요 그리고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없으면 하원에서 재투표를 실시를 해요 하원에서 재투표를 해가지고 그 상원이 아니고 하원에서 하는 이유는 하원이 그 인구수로 비례해서 그 뽑은 인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각 주의 약간 의견을 약간 좀 대변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원에서 재투표를 해가지고 각 주별로 한 표씩 행사권이 생겨요 그것도 특이하지 그럴 거면 차이 그냥 하원에서 투표하지 그래서 각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하는 거는 그럼 이제 그 뭐냐 각 주에서 그 각 주에서 대표할 의원을 누구를 뽑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뽑아 그렇게 하원에서 각 주별 한 표씩 그 이제 워싱턴 DC까지 그 51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양당 양당이 메이저 정당이지만 다른 군소정당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점이 또 발생하면 무한 재투표 왜냐면 그러면 그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A 하원 의원이 처음에 그 투표에 나섰으면 재투표 때는 P가 나설 수 있거든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재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미국 대선 그래서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마이크 펜스가 러닝메이트 한 팀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하고 카멜라 헬리스가 러닝메이트로 이뤄서 나왔죠 여기 남녀로 적은 이유는 이번에 여성후보가 굉장히 많아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의 한석을 갖고 있는 자유당이 조 요르겐센하고 스파이크 코원이 한 팀으로 나왔고요 근데 메이저 정당을 제외하고 50개조하고 워싱턴 DC에서 선거인단을 모두 입후보시킨 정당이 이 자유당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녹색당 여기도 녹색당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하위호킨스하고 안젤라 워커가 한 팀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당 경선에서 그 원래 이 사람들이 사회당에서 경선을 했는데 그 녹색당에서 단일 후보 경선을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사회당하고 녹색당은요 단일 후보 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거인단 확보가 381명밖에 등록이 안 됐어 그 다른 정당은 다른 정당은 538명의 선거인단이 다 등록을 했는데 그 녹색당은 381명 50개 주 다 입후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의 군소 후보들 다른 지역의 군소 후보들은 그 선거인단 후보를 모두 당선을 시키더라도 당선될 확률이 없어 그래서 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투표에는 투표율이 엄청 높았고 여기서 이제 그 공화당이 그 공화당 그 팀이 7191만 5939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저만큼 표를 받아요 전체 표수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공화당은 선거인단 그 각 주변 선거인단 214명을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그 힐러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전국에 그 투표한 인원수로는 이겼는데 각 주변 전략에서 밀려가지고 선거인단 확보해서 진거지 힐러리는 그런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 이제 선거인단 290명을 확보해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이제 그래서 승자 독식 체계다 보니까 플로리다주에서는 만약에 선거인단이 승리를 하면요 선거인단 29명을 모두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승 승 승 모두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네브레스카 같은 경우는요 그 네브레스카주나 메인주 이런 데는요 선거구별로 승리하는 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 주가 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선거구가 좀 나뉘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플로리다주가 선거인단이 29석이 배분이 돼 있고요 29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이 55석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엄청난 격전지에 있는 건 캘리포니아주하고 플로리다주 이런 데로 보면 되겠죠 아니면 뉴욕주 뉴욕주도 29석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주를 이기는 게 중요해 미국 대선은 전체 득표 이길 필요 없어요 인구수가 많은 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하고 카멜라 헤이리스가 당선이 됐고요 카멜라 헤이리스가 당선이 됐는데 원래 이제 이 사람의 남편이 로펌에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 로펌에 휴직을 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로펌 활동을 하면 그 특정 누군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로펌을 휴직하게 됐대요 남편은 대신에 남편은 이 임기 4년 동안 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뭐 다른 역할을 뭔가 법무와 관련된 역할을 맡겠죠 자 재선이 실패한 역사는요 아들 아빠 부시 이후 28년 만이고요 1960년 리차드 닉신 이후로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고 또 낙선한 후보가 처음이에요 자 오하이오주가 선거인단이 한번 여기 찾아보면 오하이오주 선거인단 18석이죠 꽤 큰 주지 그리고 텍사스주 텍사스주 38석이네 엄청 많네 의석이 인구 수가 많은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 승리하고도 트럼프 낙선 캘리포니아를 졌거든 캘리포니아가 의석 엄청 많아 자 그리고 첫 당선이 됐을 때보다도 많은 득표사 득표를 확보하고도 재선에 실패한 경우가 미국이 처음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당선됐을 때의 득표수보다 2012년 낙선했을 때의 득표수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투표율의 차이도 있었지만 그때는 경쟁 구도가 2012년 대선 때는 사실상 1대1이었고 그 3번 후보가 사퇴해가지고 2017년대 선에는 메이저 후보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었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아무도 사퇴를 안한거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하고 박근혜씨 인구의 증가하고 높은 투표율 속에서 역대 최다 득표 당선 기록을 찍었어요 이번에 음 그렇고 이번에 바이든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거구요 그리고 해리스는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돼요 미국은 아직 여성 대통령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존 에프 캐디에 이어서 바이든이 역대 두번째로 가톨릭 신자인 미국 대통령이에요 음 음 그래서 대선의 투표율은 미국 국민 67%가 참여를 했다고 하구요 음 음 두 후보의 지지층들이 다 그냥 결집하고 결집해서 투표율이 높아진거야 음 음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총선 때 투표율이 높았잖아 그때처럼 이때도 투표율이 높았구요 참고로 지금 트럼프는 각 죄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각되고 있구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코로나19 걸렸지 아 지금 목에 계속 뭐가 걸려가지고 자 대한민국 지금 북한에 대한 관점이 트럼프랑 바이든하고 원래 양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 정책이 무조건 바뀔거에요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바이든이 일단 좀 중재를 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바이든이 약간 친해성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해라 이럴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작년에 그 잘못은 일본이 먼저 했거든 그래서 이 바이든의 당선이 대한민국 경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5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바이든의 그 철자 BIDEN에서 정리를 하면요 첫번째 Bond with Alice 통상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자기의 동맹국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Bond해라 약간 이럴 것 같다 하고요 그리고 Increase in all prices 유가 상승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 당선되다도 유가는 아마 상승할 것 같아 달러 디클라인 달러와의 가치 하락 근데 사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렌드리 그로우스 친환경 산업 일단은 이거는 바이든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North Korea Police Change 대북전략 변화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민감한 건 바로 이 대북전략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반응 원래는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청와대의 공식 SMS 계정으로 발표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검표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야 그러면 난처해지거든 근데 일단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공식 SNS로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사실 절반 이상이 바이든 지지 성향이긴 해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사실 극단적인 사안들은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을 좀 많이 모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요 나는 어릴 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이제 지난번에요 2017년 대선 때 참고로 그 사람은 안철수 씨를 지지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정당 성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근데 그 아는 사람이 언젠가부터 네 언젠가부터 보수 성향으로 돌아섰어 진짜 골수 그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가 됐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코로나 터지는 그 시점 전후로 응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그냥 사실 내 SNS 창이 졸라게 시끄러워졌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안목적으로 안 끊고 있는 이유가요 그래 저 사람 어떤 경위로 그 사람이 솔직히 말은 졸라게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어떤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그냥 나는 그냥 주의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든 더민주를 지지를 하든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 땅을 지금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으로 한쪽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안 지내거든요 응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아직도 4.15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다녀요 가끔 내가 그 뭐냐 가끔 내가 이제 그 머리 자르러 강남대로 가면요 그 강남역 그 신분당선 출구 쪽 보면 맨날 그 4.15 부정선거 무효다 선거 다시 해라 선거 다시 해라 그렇게 시의하는 놈들이 있어 솔직히 나는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는데 그렇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나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은 심지어 애아빠인데 애아빠인데 참 부인도 잘 설득시키고 더 걱정되는 거는 자녀들까지 그렇게 정치 색깔로 물들일 것 같은 게 걱정인거나 뭐 그렇다고 봐요 근데 나도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나는 그때는 아마 그 사람을 손절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내가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는 거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책도 내가 갖고는 있는데 싸인까지 있어서 알라딘에 팔 수도 없어 젠장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참 내가 좀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인맥을 아주 끊지는 않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 사람이 정치 성향만 아니면 괜찮아 정치 성향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문제지 어쨌든 나는 정치 성향이 극단적인 사람을 안 좋아하거든요 내 자체가 좀 중립 성향이라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시스템이 어쩌다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를 오늘 역사 컨텐츠를 거의 그냥 뭐 110분 가까이 아주 열심히 떠들었어요 11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사실 나는 이거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24페이지 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졌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게 꼼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오늘도 롱테이크가 돼버렸어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쩌다 보니 나는 항상 그런 강의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사실 이거 그냥 계속 녹화로만 하면 조금 더 중간에 막 내가 목에 막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몇 분 쉬다가 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엔 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지금 나도 또 이거 정리하러 가야 되는 게 또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